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갭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포스트하고 갭 메소드의 차이점, 이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포스트01.ph 파일로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셨다면 이렇게 실습 코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요.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01.php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난 뒤에 여기서 갭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낼 때 대표적인 것은 get 메소드라고 그 다음에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또 이제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는 리퀘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get하고 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라는 것을 이용한 그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네들이 get하고 포스트, 쿠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그런 리퀘스트가 있는데 저는 리퀘스트 방법은 좀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들을 보낼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을 이제 요청을 할 때 하는 방식으로 URL 주소까지 포함을 해서 get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전달되는 것들은 차이점은 저희들이 다 개발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에서 get으로만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고요. 요것은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get01.research.php는 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포스트 방식하고 배웠던 것하고 차이는 요거 두 개, get하고 그 다음에 요거 새로 만들 요 페이지 요것만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포스트 예 포스트 01.research 파일이죠. 요거죠.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요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저장을 우리가 그러면은 get01.research.php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를 바꾸냐? 바로 얘죠. 얘를 ge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get결과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에 포스트였고요. 이거는 get01.php 그 다음에 또 포스트를 일부러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실행시켜도록 할게요. 차이점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포스트 값으로 보낸 것은 저희가 이제 니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보내면은 이제 포스트 01.research.php 라고 해가지고 결과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get메소드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get메소드로 니키 이렇게 보내고 010. 이렇게 보내시면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하시면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결과는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들 차이점이 뭐냐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url 정보에 이렇게 니키하고 010.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전달된 값이 그대로 url 정보에 노출이 되고 있는 방식이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get메소드와 post메소드의 그런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post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들을 보내겠다. 그걸 출력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get메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 정보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출력해라. 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get메소드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이렇게 전달을 네임하고 니키라고 그 다음에 폰하고 010.000을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청한 값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 값으로는 이제 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상 IT 보안상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책 같은 데 보면은 이제 post값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는 정보들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get메소드를 보낼 때는 이렇게 url 정보에 우리가 입력한 것이 찍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post값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조금 맞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get의 get 요청의 그러한 특징이다 보니까 url 정보에 실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보안상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사실이요. 그래서 이 php mask, php post값으로 이제 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왜 눈에 안 보이냐? 얘는 이제 body값에 저희들이 정보가 실려가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ost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넘어가는 값을 뭐 나중에 이제 prox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f12를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실행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렇게 떠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떠있을 건데 이거를 여기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아래로 이게 다운으로 하시면 버튼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아래쪽으로 좀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보시고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네트워크 흐름을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요.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넘어가는 값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겠고요. 아니면 이제 보안 쪽에서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악성 코드가 혹시나 감염된 사이트인가 아니면 어떤 페이지로 리덱션 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중간에 뭐가 발생을 하는가 이런 여러가지 용도로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공일 생성을 했던 거 실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이 되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요게 뭐가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스트01.research.php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이 발생한 거죠. 네트워크상 발생을 한 것이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들이 넘어가는 값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요청한 값 헤더 정보의 URL 주소를 보시면은 그냥 요 정보만 우리가 보이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그 다음에 스태티스 코드는 200OK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페이지를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고 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헤더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 정보들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시면은 보안적으로 특히 저는 이제 보안적으로 하기 위한 웹서비스 이해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이렇게 헤더 정보, 리퀘스트 정보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정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취약점들이 도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나머지 뭐 그 프롬 데이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가 저희가 입력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프롬 데이터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디 정보, 이게 아마대로 이 헤더 정보가 아니고 그 아래쪽에 바디 정보에 실려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이제 서버에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암호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패킷 정보에서도 봐도 암호화 통신이 안 되거나 닉기 010 이렇게 찍힐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상 더 강화를 한다면은 SSL 통신이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갭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에도 F12로 누른 다음에 얘는 뭐 주소값에 그냥 바로 찍히기 때문에 바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확인을 눌러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이름에는 여기는 이제 뭐 니키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실제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URL 잠시만요. 이렇게 URL 인코딩이 돼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것이 니키라는 것이 URL 인코딩이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폰 넘버는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겟 메소드라고 있죠. 겟 메소드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리 여기는 이제 프롬 아까 데이터라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래요? 파라미터 정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커리 스트링 파라미터 정보로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니키하고 똑같이 010, 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겟하고 포스트 메소드를 전달되는 두 개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이 겟 메소드로 전달을 그러면은 다 겟 메소드로 전달을 하던 포스트 메소드는 똑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겟 메소드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품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여러 가지 보드 정보들을 이렇게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다 겟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죠. 어떤 아이디 값, 게시판의 아이디 값에 몇 번째 게시물을 가져와라.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값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아이디 값을 조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겟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포스트 데이터로 보낼 때도 무한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웹사업을 받아주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예전에 버퍼 플로어 공격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뒤에다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쭉 길게 넣어요. 그러면 얘가 받아주는 정도의 그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쭉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받아주느라 딱 보면은 여기까지는 받아집니다. 그쵸? 이 정도 크기까지는 받아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한번 제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면은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쭉 차면요. 쭉 차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찾아요. 여기도 받아지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받아지고 중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지고 쭉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보다 짧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어 이제 나오네요. 어이구. 자 그래서 이렇게 URI가 너무나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데이터로 정보들을 보낼 때는 뭐 게시판에다가 굉장히 많은 긴 글 막 우리 블로그나 게시판 카페 같은데 글 때 할 때는 이 정도 길이만 쓰지는 않겠죠. 굉장히 뭐 A4용지 두 장, 세 장, 다섯 장, 열 장 쓰던은 끄떡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그 데이터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근데 겟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길이가 길면은 얘는 이렇게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 메소드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요청하고 보내고 하는 역할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이 겟 메소드에 노출되는 그런 아이디 값들 같은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포스트 메소드로 보낸 것들이 안전하진다고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 조작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서비스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요. 우리가 겟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 차이점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